도까보까 도까보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까보스트입니다 오늘 제것은요 요즘 버그왕상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 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뭐 어쩔 수가 있나요 원래 캐릭터들을 보면 이런식으로 옷이 입혀져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저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만화에 있는 캐릭터를 계속 카보카로 만드는 컨텐츠를 했잖아요 최근에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예쁜 옷이 있으면 이런식으로 여기다 담아두기는 하는데 이 상자 빼고 다 옷이 날라갖고 이런식으로 보시다시피 제가 직접 만든 캐릭터들의 장신구와 안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이 전 영상들 때문에 손을 지어준거라서 예능 제외입니다 안경이라든지 이 친구의 안경이나 각종 머리띠 같은 것들이 사라졌는데요 옷도 함께 사라졌고 제가 겁나 열심히 찾은 복장들이 사라져서 지금 좀 기분이 좀 섭섭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게 고고랑 저는 이제 고고랑 저도 제가 직접 만든 이제 제가 직접 커마를 한 친구들이잖아요 아니 커스터마이징을 제가 직접 한건데 왜 얘네빼고 이렇게 아가고고랑 고고랑 아가고스트는 아가고스트는 이렇게 옷이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 근데 어른 고고랑 저는 이상하게도 초기화가 안된거에요 아니 하도 많이 써서 그런지 이게 아니 진짜 의문인게 왜 얘네들은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저랑 고고는 어른 고고는 이렇게 됐을지 살짝 약간 미스테리네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솔직하게 아니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시죠 나갔다 들어오면 괜찮을려나 자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고 이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자 말씀 누르세요 그럼 안녕